대만 대선 총선을 목전에 두고 시진핑을 신뢰해야 한다는 취지의 마잉주 전 총통 인터뷰가 논란이 되자 마 전 총통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. 마 전 총통은 어제 페이스북에 원래 뜻은 양안이 상호 신뢰를 가져야 전쟁으로 가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며 이는 세 총통 후보 모두가 지지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. 그는 작년 미중 정상회담 때 시진핑은 2027년과 2035년에 대만을 칠 계획이 없다고 했다며 차이 잉원부터 라이칭더까지 모두 이를 반복해서 인용했고 모두 시진핑을 100% 신뢰했다고 밝혔습니다.